네, 경북 동해안의 지진 발생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규모 3.4의 지진을 비롯해 이달에만 열흘 동안 지진 3건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도 규모 2.0 이하의 지진이 200차례 가까이 발생했는데 전국 발생 건수의 절반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원전 육성 정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경주시 인근에서 규모 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0일 영덕 앞바다에서 올 들어 가장 강력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하며 열흘 동안 3건의 지진이 경북 동해안에서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지진 관측 기록도 심상치 않습니다. 경북에서 규모 2.0 이하 미소 지진이 194회 발생했는데 국내 육상 미소 지진 발생 건수의 47%,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더구나 2016년 경주의 규모 5.8의 역대급 강진과 2017년 규모 5.4의 포항 강진까지 경북 동해안은 지진 다발 지역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윤석열 새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발맞춰 원전 관련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단지 조성,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신안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관련 산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을 3, 4호기 운영을 재개해둘라 하는 거하고, 새마을 특화 국가산단을 좀 조성해둘라, 울진에는 수소 실정단지 및 국가산단을 좀 조성해둘라, 경제도 활성화되고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이 같은 친원전 행보에 대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원전 관련 시설을 확대 설치할 경우 위험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동일본 대지진이 원인이 됐다며 경북 동해안에 원전을 증설하거나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공빈들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진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전기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기는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핵발전소는 일부 지역에 밀집돼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동네 서울에 핵발전소 건설 찬성하십니까? 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진으로 인한 원전 참사가 발생할 경우 260만 경북 도민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진 다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북도의 원자력 진흥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